오늘 차량 QM6 입니다. QM6 21년형 2.0 가솔린 이구요. 요 차량 일주일 됐네요 사장님? 일주일 전에 라파 플러스 원 5개 그리고 유속증강기 탐 포인트 흡기 하나, 대기 하나 이렇게만 했었죠? 이렇게만 하고 지금 타보시고 또 괜찮으셔서 오늘 또 추가 장착하러 왔습니다. 오늘 추가 장착은 고스트 냉각수 2통 하구요.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고스트 팩 5장 이렇게 또 추가를 할 겁니다. 그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고객님은 일명 소리질러 고객님이신데 계속 걸려 가지고 또 요거 하고 또 좋아질 거를 또 알고 계시니까 기다리시다가 오늘 또 방문 하셔가지고 추가 장착을 합니다. 차량은 또 더 좋아질 거니깐요. 작업 완료 후에 테스트 재행은 안 할 거구요. 고객님 전화로 주세요. 지금 타보니까 그때도 좋다라는 것도 후기가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 되고 요거 장착하고 또 후기는 사장님한테 다시 받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고차 장착하고 바로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네. 차는 어땠어요? 확실히 잘했고 확실히 뒤에서 더 밀어주는 그 느낌이 예전에 제가 저 니로에서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네네네네. 네 확실히 더 밀어주고 힘이 떨리지 않고 조금씩 또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? 네네 그쵸. 한 스포인트에 한 개만 있는 것보다 확실히 같이 있으니까 확실히 쭉쭉 밀어주고 초반 스타트가 확실히 더 빨라져서 좋더라구요. 그러니까 냉각수 두 통하고 아니 뭐뭐 했지 잠깐만 추가로 한 게 냉각수 두 통 냉각수 두 통 그리고 고스트팩 5장 라파 플러스몬 하나 추가 이렇게 했죠. 네 일단은 뭐 정착하게 되면 조금씩 좋아지는 건 뭐 사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뭐를 하나 더 하고 싶다고 했었죠? 그러니까 흡기 흡기에 탄피 하나를 더 넣고 싶은데 그 구명이 없잖아요. 그런 거 같아. 없으니까 길대표가 더 이상 안 왔던 것 같은데 그 관이 제일 짧았잖아요. 그래서 그 하나 더 어떻게 안 되나 그래서 그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제가 길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또 연락드릴게요. 문자를 드리든 전화드리든 할게요. 그러기 궁금한 거는 네네네. 중성에 탄피를 넣어도 돼요? 안 넣는 게 나아요.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탄피 같은 경우 지금 배기 쪽으로만 해도 예전에 넣던 거 그런 거 식으로 효과가 다 더 나오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네. 탄포인트로는 중통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아 그지 옛날 그 탄피 그렇죠. 그렇죠. 예예. 그래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배기 아니 흡기 네네. 한 점 더 넣을 수 있으면은 왜냐면 니로 네네. 탄피 하나 넣는 거랑 두 개 넣는 거 확실히 틀렸거든요. 니로는 관이 연결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작업이 가능하니까 뭐 얼마 전에 뉴 니로 같은 경우도 흡기 세 개 들어갔거든요. 아 그건 세 개로 들어가요? 네. 뉴 니로는 세 개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일단은 그건 내가 확인해갖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사장님. 네. 고맙습니다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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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